오토 오토 세이브 된다고 요 모양 나오면은 오토 오토 세이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너가 선택하는 거를 신중히 해라 진짜로 그거랑 똑같네요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처럼 모든 너의 행동에는 어 그 대가가 따른다 라고 오른쪽에 쓰여 있습니다 뱀빠야 재밌겠다 지냠냠도 한다고요? 헐 시작해보도록 하죠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뭐죠? 고를 수가 없는데요 뭐야? 이거를 내가 키보드로 키마로 해야 되나? 뭐지? 이거 왜 움직여지질 않죠? 이거 엑스박스 안 뜨는데? 이거 엑스박스 패드로 못하겠는데요? 엑스박스 패드 지원이 안돼요 여러분 움직여지질 않아 그냥 키보드로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런던이 배경이에요 런던이 배경이에요 런던의 비행정안 런던가 런던가 런던 gross 런던 런던가 모든 음악이 빨리던가 도전 예전의 여전을 만들었는가 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죠 예전의 신경을 피할 때 가진 소속에 발견한 이유가 직업이 잘못된다 사연을 변경했을 때 사연을 변경했을 때 그녀의 시점을 구성하는 것 그녀의 연말을 만들때 다행히 전쟁에 전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문이 또한 과정에 전쟁에 그녀들의 답변이 됐습니다 다리의 황글라이네 저의 남한 자는 What is war, but enslaved stone? What is glass, but tortured sand? What is song, but a call to arms? What is hate, but jilted love? What is life, but death pending? 어차피 죽을 거,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어차피 뭐 죽음 이거 해석하는 죽음 죽음 죽음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새 다시 태어나는 거 뭐야 키스 다시 태어남 지금 죽었다 살아난 거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역병 지금 죽음에 관해 얘기했어요 아까 읽었던 게 다 기억이 안 나 모탈리티랑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는데 알려준 거라고 죽음밖에 없다고요? 죽음에 대해서라니요 일단은 걸어다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좀비야 뭐야 걷는 게 이상한데요 키스는 또 뭐예요? 스위트 키스 달콤한 키스라고 했어요 우룽구님 하이요 봉쥬 뭐야 응짜 너무 목말라 갈증나 너무 갈증나 원래 술 먹고 자다 깨면은 목마르죠 헉 눌러볼까요 헉 눌러볼까요 헉 어머나 당신이군요 헉 아는 사람인거 같아요 아는 사이인데 야 다른 애 찾아보자 아는 사람인거 같은데 헉 너 죽은 줄 알았어 야 마시면 안될거 같은데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야 마시지 마 다른 사람 찾으세요 아냐 안 돼 안 돼 아이고 안 돼 아는 사람 같은데 아 시원해 아 맛있어 냠냠 헐 누난가봐 누나 무슨 짓을 한거니 어 안 돼 메리 누난거 같은데요 친누나 아이고 친누나를 먹었어 친누나 피를 마셨어요 죽었나봐 어떻게 메리 안 돼 이런거 해석 가능해요 메리 안 돼 우와 뱀파이어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네 친누나 피를 막고 죽었어요 죽었어 얘는 뱀파이어 안 돼요 죽으면 뱀파이어로 못 깨요 내가 무슨 짓을 한거지 이 공포 이 악몽 이 녀석 너가 그녀를 죽였어 잠깐만요 설명 좀 할게요 아이고 죽여라 아이고 죽여라 어 안 돼 어 안 돼 도망치죠 아 전설마다 달라요 저 사람들이 날 쫓고 있어 안 돼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이건 악몽이야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해 이거는 사실죄가 아닐거야 어어어 제발 멈춰주세요 저는 죽이려던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어 메리 내가 무슨 짓을 한거지 이게 다 뭐지 이게 다 뭐지 이제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 얍 트리키바스터 이 녀석 히야 아 근데 스테미난 사용하네 안되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죽이죠 어떻게 가서 죽일까요 총쌌다 지금이다 히야 히야 너가 나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어 난 널 죽일 수 밖에 없었다고 잠시만요 여러분 어 키바인딩을 조금만 바꿔줄게요 죄송합니다 어 어 안끼 안끼 안끼가 어딨죠 닿지는 스페이스고 쉿 쉿이 어디있어 쉿 쉿 앉지를 못해 어 닉모렌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쉿이 없어 쉿이 아쉽다 쉿이 없네요 갑시다 앉지 못하는 녀석이네 난 도망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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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야 총못 뺐나? 라곤이 뭐랬죠? 컨트롤? 이잍! 미안 문을 열어봅시다 저는 죽이려던게 아니에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죽어라 이 자식 제발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전 이게 이해가 안돼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아이고 안돼 이게 뭐야 헬 햇빛 맞으니까 햇빛 받으니까 이래요 아이고 햇빛을 받으면 안돼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불이 불이 지금 페널티 줘버렸죠 불 맞아서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완전 투수자너 불빛을 보면 안돼요 불에 약해요 이 녀석 완전 최대 체력이 줄어버립니다 피가 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숨지? 숨는게 없어요 숨는 키가 없는데 어 불 쏜다 불 쏘지마요 불 쏘지 말랬지 내가 죽어라 쉘터가 필요해요 킵 아웃 문 열어보죠 네 최대 체력이 줄었어요 네 최대 체력이 줄었어요 사낭이님 안녕하세요 사하 이거 원래 내일 나가야되는 게임인데 오늘 하루 앞당겨져서 발매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당황했어요 반가워요 이 구역은 버려진 곳이군 여기가 버려진 장소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안전할거라고 합니다 다행이고만 사진 여기 한번 파밍을 해보죠 이런 사람들의 집이로구만 메리 떠올리는 것 같은데 이 녀석 메리 물었던 때 아이고 아까 메리 물었죠 안돼 동생아 무슨 짓을 한거니 메리 메리 안돼 메리 미안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 짓을 우리에게 이 짓을 한 한 놈을 찾아내겠어요 네가 그랬잖아 우리를 이렇게 만든 녀석을 찾을게요 네가 죽였잖아 파이어 앤 선 뉴 콜렉티블 이렇게 뭐 콜렉트 할 것도 있네요 템도 아이고 이 문을 열면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고 있는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먹었구요 누구세요 아이고 괴물인데 플레이어가 죽인거지 난 아무 잘못 없다는 햇빛 샤랄랄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물건을 만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이는데요 아닌가? 얘 얘긴가? 아 얘 얘기구나 얘 얘기군요 말도 안돼 얘 얘긴가? 아닌데? 방금 던져지는 애는 얘 아니었어요 ㅋㅋㅋㅋ 이 녀석 아니었나? 방금 그 녀석들이 죽인건 나인데 그쵸 그러게요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였던거 같아요 본인 얘기 같죠 방금 쓰러져있던 사람은 얘였어요 아무튼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었나봐요 아까 그 도둑 녀석들이 얘 옷 털 때 이 녀석 옷도 잘 입고 있어 한번 털어보자 이랬거든요 봅시다 얘도 물렸네 그쵸 얘도 물렸어요 잠시만요 여기도 붉은 여왕인데 여기도 붉은 여왕인데 여기도 붉은 여왕 얘기하는데 에건인가 혹시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물렸었어? 안돼 난 아직 할게 너무 많아 진짜 죽기 전에 저런 말을 한다고? 안돼 난 할게 너무 많은데 난 아직 할게 많은데 아 순수 혈통이랑 나뉘는 걸까요? 일단은 얘를 누군가 물어서 죽였고요 도둑 녀석들이 와서 야 이 사람 옷 저거다 옷 비싸보인다 하고서 털었습니다 죽은 사람 시체를 주인공 시체를요 네 아직 주인공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는 몰라요 여기 사람들 죽었다 자살했는데 이 사람은 그쵸 주사기 권총 자살한 것 같아요 그쵸 숨을 안 쉬는 것 같고요 총을 내가 뺏어가죠 어휴 아 알겠습니다 근데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어 나온다 의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군, 군의병 군의병이었던 것 같아요 군의병 전쟁터에서 어 죽이는 게 살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 주인공은 이런 마인드를 가짓던 녀석이군요 아니 근데 결코 쉽지 않았어 지금 회상하니까 죽이는 게 살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래요 절대 쉽지 않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블러디 다이어리 와우 너무 기네요 와우 그래요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숨 잘까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무것도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영어 말이 되는 게 1도 없어 이거는 악몽이야 그래 맞아 크리스마스의 악몽 크리스마스의 악몽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자자 그래 그럼 그러라지 뭐야 악몽이면 악몽이라지 뭐야 흑화하나요 아이고 뭐하는 거야 야 오로지 합리적인 생각만을 한다 아니 쏘지마 이거 선택 안 해도 되나요 저보러 쏘라 그러거든요 어떡하죠 여러분 쏴야 하나 쏴도 살지 않을까요 뱀파이어면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쏴 볼까요 단일 선택지 못 고를 것 같죠 다른 옵션이 없는 것 같죠 뻥냐 아이고 어떡해 뱀파이어 죄송해요 한번 더 보내요 여러분 편집 잠시만요 와 Off 와 재밌겠다 으악 오케이 밑까지 다 내려간다 좋아 편안 빠르게 하죠 음료 ών요Ó 엢 이하 이arla영 요거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마음에 든다고 했죠 섀도우 미스트 아 나 집에 미스트 있는데 미스트 뿌려야 되는데 오케이 이대로 가겠습니다 바디바이트 이런 거는 아직 못 찍으니까 냅두고 지금 포인트가 145 밖에 안 남았어요 300씩이 필요해서 이대로 가 줄게요 이틀째다 가죠 두근두근 좋아요 스킬을 어떻게 쓰는거지 내 머릿속에 그 목소리 내가 미친게 아니라면 나를 이렇게 만든 녀석의 목소리일거야 내가 뭐가 된건지 어떤 괴물이 된건지 그 녀석을 찾아내야겠어 북쪽에 은행으로 가시오 지금 오 여기네요 여기로 가라는거거든요 챕터1 시작되었습니다 가죠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누가 문 두드리는데요 10초전 와 스킬 피한게 현재 내가 무슨 괴물이 된거야 이 사람들 내가 죽길바래 내가 어디서 빠져나가야겠어 자 이제 시작 챕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뭐 오 오 에оп 어 어떡해 오프핸드 웨폰 오프핸드 웨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오케이 좋아요 우클릭이 이거고요 일반은 마쉐티 공격인 것 같아요 갑시다 총은 어떻게 쏘지? 스킬은 어떻게 쓰고? 웨스트엔드로 가시오 다 먹어줍시다 스킬은 1,2 스턴 오 우클릭 공격으로는 스턴이 된대요 스턴이 돼가지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F 눌러서 피 빨아 먹을 수 있대요 이렇게 스턴 된 사람들은요 이거는 체력을 올려준대요 피 빨아 먹으면 마시오 히야 어떠냐 오 이 힘은 내가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라고 해요 근데 아까 라곤이 뭐였죠? 라곤 키가 뭐였어요? 컨트롤? 아 컨트롤이네 우와 개쎄! 기술 개쎄! 아이고 내려가버렸다 냠냠냠냠냠냠냠 ust.x3 아이아 아이아 하이아 먹자 음냠냠냠냠 아 뭐야 피는 안차잖아 우와 마우스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죠 기본인가 오버워치로 되어 있네 기본으로 하고 어 설정 조금만 해줄게요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컨트롤을 컨트롤을 아이고 이것도 똥게임이잖아 이걸로 안 바뀌네 핏발때 무적 아니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핏발때 무적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버워치로 다시 바꿔줄게요 오버워치로 다시 바꿔주고 어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예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추가 버튼을 인식을 못해요 게임이 그래서 FV죠 FV면 곤란한데 잠시만요 컨트롤 잠시만요 여러분 요 버튼 아 이거 프로파일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걸로 해주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컨트롤 이 냄새는 아고니 냄새야 그 다음에 으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컨트롤을 오케이 좋아요 잠시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 편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치가 이거 키바인딩을 제대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치를 다치를 이걸로 해놓읍시다 오케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아 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죠 일단 키를 요렇게 해놓고 일단 키를 요렇게 해놓고 좋아요 잠깐만 아니구나 어우 씨 등불 저절로 떠 있는 줄 알고 또 어제 생각날 뻔 했잖아 일단은 절로 가야되는데 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뭐지 뭐지 조인더 랭크스 요어 킹 앤 컨트리 니즈 유 아 이거 군대 광고 뭐 이런건가봐요 나의 불쌍한 요나 메리 너에게 일어난 일은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룰 거야 근데 니가 죽였잖아 니가 대가 치려야 되는 거 아니야 킹 디에이 붙여주고 싶어요 림이 죽였는데요 림이 죽였는데요 돈 뺏어 먹고요 아이고 쥐를 잡아먹었어 앙냥냥냥냥냥 오오 오 그래도 피게이지 차요 쥐 먹어도 저 블러드게이지 찹니다 여러분 이제 뛸 때마다 어지러웠던거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됐대요 돈 먹어주고요 좋아 쥐고기 냠냠 쥐 피를 먹는거 같은데 쥐를 피 빨아먹는거 같아요 저 벌써 레벨 3이죠 좋아 좋아 첫 느낌은 썩 나쁘진 않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첫 느낌은 아주 나쁘진 않네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 궁금한게 너무 많아 또 다른 시체 런던이 어떻게 되고 있는거지 런던이 어떻게 되고 있는거지 아이고 시체가 시체가 계속 널브러져있어요 피 빨린 흔적이 있나요 헐 피를 모두 빨아먹었어 하지만 아직도 냄새가 나는걸 누가 피를 빨아먹었을까요 저 피를 따라가면 이렇게 센스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따라가면 일단은 제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끼침 죄송합니다 여러분 위처 센스 맞아요 위처 해보신분들은 위처 센스 느낌나죠 완전 위처 센스인데 이거 아 이거 쥐였구나 죽지마요 어디 갔지 요 위로 갔구만 완전 위처 센스인데요 이거 하이드아웃 하이드아웃 하이드아웃이 available 오케이 아 방금 하이드아웃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만들거나 여기가 아니라 아직트라고 보시면 돼요 기지 물건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총알 다 어 리필할 수도 있고요 뭐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크라스팅 메디컬 세럼 웨폰 업그레이드 뭐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좋아요 업그레이드 근데 저 어 예구 예약구매 아이템들 어디서 줄까요 예약구매하면 아이템 주기로 했는데 뭐야 어디서 받는거지 일단은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요 이거는 이거는 레벨 8 필요하고 바디 헬스 늘어납니다 스테미나가 올라갑니다 헬스 스테미나 어 블러드 량이 늘어납니다 싸울 때 싸울 때 깨물어 먹으면은 20% 블러드가 더 차고요 이거는 아 깨물 때 데미지가 100% 더 추가되면 2배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이거 깨물어 먹을 때 힐 힐 양이 늘어나고요 아껴줄까요 아니면 체력을 좀 올려놓을까요 저는 스테미나충이긴 한데 스테미나 체력 일단 체력 하나 올릴까요 체력 하나만 올릴까요 이렇게 많은데 뭐 하나 정도는 어차피 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갑시다 펌펌 어차피 1레벨은 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일단 일단 나가줍시다 머리를 잡았으니까 나가서 어 킬러의 트레일을 따라가시오 여기서 내려갔군요 이 녀석 헉 뭐야 unknown 블러드 퀄리티 여기 여기 사람들 누군지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다 나오네요 왓치독 이건 또 왓치독스 느낌 나죠 너는 누구쇼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옷은 죄송합니다 아주 아주 정신없는 저녁이었거든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걱정마 걱정마 일은 더 안좋아질거야 여기에 누가 들어왔나요 여기에 누가 들어왔나요 굿바이 도움 안될거같아 이 사람 이 사람은 도움 하나도 안될거 같고 저 여성분한테 물어보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범인이 여기 왔었거든요 여성분한테 물어봅시다 이 사람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하심 아닙니다 왠지 알거같아요 이분은 톰? 톰한테 얘기해보래요 오케이 톰이 누굴까요 톰이 저 녀석일거 같은데 이분 그쵸 톰인가요 당신 당신이 톰이요 톰이네 존아의 웨일처럼 너로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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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물어봅시다 아니요 뭐좀 물어봅시다 누군가를 찾고있어요 좀 도와주기에요 조용한 밤이였어요 헐 아직도 여기있다고요? 헉 그 사람 한 명이 들어와서 무례하게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인사도 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대요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이 범위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돼요 저에게 질문이 있어요 범위에 올라가서 첫번째 문 첫번째 문 열면은 어 있을거라고 합니다 용은이죠 용은이죠 너가 누구든 들어오렴 천천히 범파이어 너가 무슨 말이야 범파이어 범파이어 자기가 저는 대화를 하고싶어요 전 대화가 필요해요 누구 제발 십자가 좀 치워주세요 아이고 살았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아까 여성분이랑 대화하고 있던데 여성분은 어디로 사라졌지? 아까 그 범파이어랑 대화가 있었을까요? 닥터 에드가 스완시 블러드 퀄리티 뭐야 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건가? 중요한 사람은 근데 먹어서 죽으면 안될 것 같은데 당신은 당신은 누구신가 어 나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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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한방중에 제 방에 들어와서 누군가 누군가가 사람들을 깨물어서 죽이고 있어요 너처럼 뱀파이어말이지 나도 나도 피해자에요 나도 피해자에요 나도 피해입니다 어 난 너를 믿네 당신이 뱀파이어가 아니면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뱀파이어가 아니면 당신은 누구죠 누구와 얘기하는거야 어 어 방금 전에 여자랑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는지 물어봅시다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느냐고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죠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죠 멍청해 말도 안돼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만 뭔가 믿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럼 정해져요 헐 당신이 알고 있는건 뭐에요 며칠 전에 시작됐어 며칠 전에 시작됐어 며칠 전에 시작됐어 며칠 전에 시작됐어 도크는 항상 조금 안쌍한거였는데 하지만 이게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뱀파이어가 여기 멍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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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뱀파이어가 도와달라고 하죠 그냥 바로 도와주시오 날 도와주시오 날 도와주시오 멍청해 왜 여기 왔는지부터 얘기하라 저는 피해자의 피해자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쫓고 있대요 저희는 똑같은 사람을 쫓고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요 근데 그 살인만 아까 그 죽은 사람 피해자의 피를 따라 왔더니 여기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말로는 자기도 똑같은 범인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어 그렇다 아니다 뭐 나도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라고 할게요 내가 찾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해결하게 냅두쇼 아니에요 제가 찾겠습니다 그 녀석은 제 거예요 나보다 뭘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발견하면 뭘 할 거죠 내가 죽일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 대답을 어 물을 거예요 대답을 물을 거에요 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스스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일단 얘꺼 훔쳐먹고요 그 다음에 단서를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 아 여기 사람들을 어 인트로게이트 해야 되네요 다른 사람이 또 여기를 어 들어왔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다시 물어보죠 저 사람 배고는 없다는 거 확실하요 확실하네요 저 사람 빼고는 없다는 거 확실하네요 해주셨는데 당신이 있는 것만 여기를 알게 했었죠 저 사람은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데요 당신이 당신의 목술들을 숨기고 있는데 더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성분은 다시 조사해보죠. 저는 여성분은 더 오래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 그럼,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이곳은 뭐예요? 이건 톰의 바입니다. 투끄리한 투르. 저는 바입니다, 사브리나. 알고 싶으면 좋겠어요. 항상 밤에 여나요? 아니요, 이곳은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투르가 사람들이 보기 위해 일하다고 생각했고, 어... 뱀파이어들 나타나기 시작하고서부터 밤늦게 열기 시작했대요. 다들 어딨죠? 너는 많은 업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네, 대화가 엄청 많네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진만을 멈추는 게 아니라 죽음과 같은 게 없을 것 같다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가? 너무 많아, 선생님. 첫째,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죽음이. 죽음이? 뭐 할 수 있겠지? 하루에 아침에 피가 다 빨린 채로 매일 아침에 시체가 발견돼요. 피가 다 빨린 채로예요. 너무 끔찍해요 하수구개 그 하수구개라는 옛날 전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곤 했는데 지금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얘기하길 시작했다고 하네요 에피데믹에 대해서 한번 보고보자 스페인플루가 스페인플루가 지난 여름에 돌아서 독감이죠 스페인플루가 지난 여름에 돌아서 많이들 죽었는데 그게 다시 발병한게 아닌가 싶대요 뭐 저건 진실을 원해요 저건 진실을 원해요 진실을 원해요 다른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잠깐 왔었대요 어... 이 윌리엄 비숍에 대해 말해 윌리엄 비숍에 대해 말해 오늘... 오늘 전까지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해줬죠 윌이 최근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대요 톰한테 다시 가죠 톰이 윌리엄 에 대한 정보를 숨겼습니다 힌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톰한테 가서 어... 진실을 얘기해라 라고 다시 얘기해줍시다 이보시오 나한테 숨겼어 윌리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오 톰 너의 old friend, 윌리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오 맞아 오늘 왔었어 내 친구는 아니야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을 찾아야되요 나는 그 사람을 찾아야되요 중요합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키가 크고 엉망진창인 남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다시는 여기 깨끗하게 말짱해질 때까지 여기 오지 말라고 전해달래요 그 사람은 집에 가기 너무 힘들 정도로 취하면 자기의 보트에서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의 보트로 가야되요 지금 가깝네요 20m 좋아요 여기 있었구만 여기 있었구만 여기 있네요 뭐야 죽은거야? 아이고 또 잡아먹었나보네 이 녀석이 여기 있네요 뭐야 죽은거야? 아이고 또 잡아먹었나보네 이 녀석이 상처를 확인해 봅시다 상처를 확인해 봅시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피가 다 빨려 있었어요 노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 노트를 남겼는데 친절도 하셔라 누가 여기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난다고 조사를 해줘라 라고 해서 보내진 사람이네요 근데 살인마한테 죽은거 같아요 그럼 이 보트를 조사해 봅시다 술병들 비어있는 술병들 윌리엄이 범인이 맞는거 같아요 그렇죠? 문번 계속 진행해 줍시다 저쪽에 핏자국이 있으니까 절로 이동을 해 줍시다 슝슝슝 헌터 뭐지? 헉 뭐지 이게? 뭐야 어택 어어 건방진 녀석 어어 어어 레인지드 웨퍼 오 데미지를 주면서 스턴까지 가능해요 데미지를 주면서 스턴까지 가능해요 좋은 총알이 필요하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어떻게 장착을 하죠? 총? 총 장착은 어떻게 하나요? 장착을 어떻게 하죠? 장착을 어떻게 하지? 장착을 어떻게 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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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총을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총 장착하는 법이 뭐지? 메인웨어폰 오프핸드 메인웨어폰 오프핸드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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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C 아니 그거 안 알려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C키로 바꾸는 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긴 다 턴 것 같고 가줄게요 에너미 카드 밀리 레인지드 블러드 섀도우 미디엄 레지스턴스 하이 레지스턴스 음 밀리 이 캐릭터 같은 경우 밀리는 많이 약하고 어 그 원거리 원거리 공격에는 좀 강한 녀석이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녀석은 원거리에 강한 녀석 다 원거리에 강하잖아 어떡하지 먹을 때 무적인 것 같은데요 힐 빨아먹을 때 무적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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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무적이 아니어야 나인도 가졌을텐데 근데 피 빠는 동안은 좀 무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